제가 이제 주연으로는 처음 드라마를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든 점이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항상 다 웃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항상 진짜 너무나도 매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부담감을 많이 떨구고 떨치고 진짜 재밌게 촬영 현장에 있고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엑소 멤버들이 항상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멤버들도 작품 같은 걸 할 때 항상 응원하는 건 다 같이 그냥 으쌰으쌰 해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모니터도 열심히 해주실 것 같아요 5개월간 진짜 너무 재밌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백일의 남부님이 이제 다음 주에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씨도요 감사합니다 우리 조성아 씨 그렇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잠시